상영 사람 보선 유진이?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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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으로 차라리 착지하고 갈걸 아우 아우 아 왼쪽으로 차라리 착지하고 갈걸 아우 아우 끝 와 관성템이 오른쪽으로 안가죠 휴 좋아요 아 시작 좋잖아 이렇게 가야지 윙 왓윙 오케이 너구리 아 아 아 아 아 흐흐흐흫 흐흐흫 어렵네 이거 다 봐도 아유 뭐해 차라리 근데 굿샷 슬퍼 몬흑 Vampire 몬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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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와우 요거 괜찮은데 제발 아우 깔끔해 어우 넉넉해 흐으으으으으으으아 요오 조금 빨랐던 게 역시나 기록이 나왔군요 뭔가 꼬리가 잘 쳐졌어 막 누르긴 했는데 여기 앙 히든 음 아... 스피누록 Home 어 뭐가 떨어졌니? 헐 왜죠? 이렇게라도 가면 가능한건가 안...! 데에에에에에에에에 요시? 스프링점프? 요시? 스프링점프인가보네요. 일단 던져. 이런 느낌? 너 뭔데? 위로 올라가서... 확실하게... 야오... 마지막에 점프하는데 시드니 없기를 바라면서 점프했는데 다행히도 없었는지 안 쳐졌는지 넘어왔습니다. 확실하게 가야지, 확실하게. 기록은 드리겠지만, 와우... 이거... 스프링도 안 던지고 그냥 바로 그냥 쭉쭉 갈 수 있나봐. 저 친구는 앞만 보고 날렸네요, 신기료분. 이러지 말지? 와우. 잡아보래, 그러면. 와, 피가 쳐졌어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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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하네요. 오케이, 점프 안 했다. 뭐 나오냐? 고마워. 제발. 너무 얄밉게 웃어, 이거. 어어, 살았어. 어? 방금 위에 뭐였죠? 낚시파이프. 이 해골 타면은 앞에 톱니에 죽는건가? 아아... 어, 잘하면은... 정말 깔끔하게 덜 봤으면은... 아아... 진짜. 다운로드 무대. 둘 다운로드. 아아... 아... 잘driving. 아아... 응. 신경은abilir. 다운로드. 다운로드. riend. 찍는게 이득이지 그래도? 어차피 근데 더 먼저 떨어질걸 얘가? 그치 아 죽을 수가 없네? 흠 음 아쉽게 피점프가 실패했군요 멋있게 피점프로 골이 날라 그랬는데 그나마 그나마 편하게 깰 수가 있어서 다행이구만 흠 아이고 아니 하아 시드 진짜 내려가는 순간 못 올라오겠지? 불같은거 떨어질까봐 무서워 요 해모 가게 안나올라 가게 아니 오른쪽에 있던 친구들이 있었어야 했을 텐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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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나 요시의 버섯에 난리났어 어디 어디 하하 어디 끝 하하 불 먹고 왔었어야 되네 오케 불 먹구 자 슬 슬 오케 밀스님 안녕하세요 아닌데 깨려면 어쩔 수가 없었어요 파이프를 통해서 나올 수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쉽게 되었군 저 콩나물 열어 놨어야 했다 네? 뭐예요? 끝난 뭐대로? 어허 워우 아슬아슬 워우 아하하하 노우 오우 예 좋아 와 아하하하 오우 감사합니다 와우 왜 이렇게 빡세냐 이거? 두 칸? 요렇게 가속 아하 진짜 왜이래?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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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각 세이브 아하 네 쓰이 아하 아하 에 에 아 아 어 아 흐름 세바퀴 도세요 주니어 불쌍해 가두리 의왼 왜 나왔어 이게 무슨 경우야, 왜 나왔어 아 진심 아 가보지 오케이 오케이 teksting av Nicolai Winther